네 오늘은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84쪽이고요 금강경과 돈교 법문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요 깊은 법계와 반야산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이제 육조스님께서 항상 법문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나 많은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앉아계시는 대중분들에게 이렇게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중생이 바로 선지식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선지식인 걸 까먹고 있는 모르는 선지식인 거죠 중생은 자기가 선지식인 줄 모르고 빠득빠득 나는 중생이라고 나는 선지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중생을 선지식인 거예요 깊은 법계 이랬어요 겉으로 보면 표면에 드러난 이 세계를 보면 법계가 아닌 것 같고 세계 같아요 법계는 이 세상 전체가 다 만물이 전부 다 법이라는 거잖아요 이상 전부 다 법으로 드러나 있는 세계를 법계라 그래요 하나하나 다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표면적인 생각 분별의식 분별 판단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법계가 아니라 온갖 우여곡절과 괴로움과 시비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중생세간이 여기죠 깊은 법계와 반야산매를 했어요 이 삶의 진실을 바로 보면 깊은 법의 세계 이 세상에 분별된 그 너머에 깊은 법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깊은 법계와 반야산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산매는 이 반야산매다 이 반야를 깨달은 거 이게 산매예요 이 반야 이 자리를 산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오고 가는 산매가 아니라 요이 조작되어서 만들어진 산매가 아니라 본래 있던 산매 언제나 늘 여여한 산매 그걸 이제 반야산매라고 여기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법계와 반야산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한다 반야행이라고 정해진 게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건 반야행이고 예를 들어 누구한테 보시를 하는 행동은 반야행이고 그렇게 겉에 드러난 행동이 반야행은 없습니다 겉에 드러난 행동이 보시를 하고 있는데 남들을 돕고 있는데 속마음은 온갖 분별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건 반야행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겉으로는 화를 내고 제자들을 화를 내고 호통치고 혼을 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남들이 봤을 땐 스님이 왜 저렇게 제자한테 화를 내고 있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반야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야행은 겉에 드러난 행위의 반야행인지 아닌지를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이 마음을 확인한 자리 이 깊은 반야라고 하는 이 반야산매 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삶의 진실을 보고 이 진실의 자리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이 진실의 자리를 확인해서 이 진실의 자리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 전부 다 반야행 아닌 게 없다 그것은 반야산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반야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야행을 닦아야 한다 그랬어요 금강반야경을 수지 독송한다면 곧 견성하게 될 것입니다 금강반야경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금강반야경을 수지 독송한다 그랬어요 수지라는 게 내가 받아서 지닌다는 거예요 금강경의 바른 뜻을 참뜻을 받아서 지니고 독송한다는 거지 금강경의 참뜻은 내 안에 완전히 받아지니지 못한 채 입으로만 금강경에 실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독경의 공덕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금강경의 바른 뜻을 완전히 수지했을 때 받아지녔을 때 그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강경에 어떤 뜻이 있길래 그럴까요? 우리 앞에서 그랬죠 뭐가 해탈이냐 이 오온이라는 것, 몸과 마음 이것이 자기가 아닌 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탐진지 삼독을 여의는 거라 그랬죠 금강반야경에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해서 나다, 너다 하는 이 최초의 분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상일 뿐이다 아상이라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고 나에 대한 상, 모양이다 이 소리예요 아상, 모양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미지를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가 있죠 전에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명이 대화를 할 때 두 명이 대화를 하는데 뭐 여섯 명이 있다 그랬나?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나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있고 나에 대한 상대의 이미지가 있고 또 상대에 대한 상대의 이미지가 있고 상대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있는 그대로의 뭐 그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걸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알까요? 아상 말고 진짜 내가 누군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상만 알지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 몸과 마음 이거는 아상이에요 아가 내가 아니고 진짜 자기가 아니고 모양으로 자기를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이미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들은 삐쩍 마른 사람이 자기는 살쪘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자기 이미지가 살찐 거지 남들이 보기엔 살이 안 찐 걸 수 있고 자기는 지금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부잔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몸에 대한 이미지 내 성격, 느낌, 감정 이 마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라고 여기니까 진짜 자기는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크기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눈 깊고 현몸 뜻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군 경계가 둘로 나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라는 관념 그 전부 다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신기하죠? 이상하네? 난 이런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보지? 그럴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칭찬을 그 아이가 적절한 칭찬을 해주지 않고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도전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도전해서 실패하면 칭찬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도전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도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더 높게 생각하거나 더 낮게 생각하면 그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이미지 그거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상일 뿐이에요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또 애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 속에 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백 명이 나를 바라보면 백 개의 내가 있어요 거기는 백 명 다 나를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볼 거니까 그 모든 것이 아 상일 뿐이지 진짜 자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 포형 다 꿈과 같다 정해진 실제가 없다 그리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상이 있는 바 모든 것 나에 대한 이미지 세상에 대한 이미지 이 세상 모든 모양의 세계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이미지 그것은 범소유상은 모든 상 모든 이미지는 개시허망 허망하다 전부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여래 만약에 모든 모양 상을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는 그 상이 상이 아님을 바라보면 재상이 비상임을 바라보면 곧장 여래를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으로 보지 않으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상으로 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의 이미지로서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분별함이 없이 그냥 보면 이 소리를 들을 때 판단 분별하지 않고 전혀 애쓰지 않아도 이 소리를 들어야지라고 의도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머리 굴리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확인되는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비추어지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정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으로서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소리 난 이런 소리 좋아해 그거 상이잖아요 이 소리에 대한 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야 난 이런 소리 싫어해 자기가 이 소리에 대해서 이미지를 부여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 상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을 보거나 상을 듣지 않고 허상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판단 분별 없이 바라보면 바라보면 즉견 열혜 이랬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이게 다 열혜예요 근데 이건 나무고 저건 산이고 호수고 하늘은 푸르고 오늘은 날씨가 좋고 이게 다 해석이란 말이죠 해석하지 않으면 다 똑같죠 이 봄의 자리는 다 똑같잖아요 날씨 좋은 날도 날씨 좋다는 걸 보고 날씨 나쁜 날도 날씨가 나쁘다는 걸 그냥 보는데 좋다 나쁘다는 거 없이 그냥 보는 이 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보더라도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을 보든 다 똑같죠 거울이 세상을 이렇게 비출 때 똥을 봐도 거울은 인상증 그리지 않고 아름다운 걸 봐도 꽃을 봐도 거울은 웃지 않듯이 그냥 이렇게 비출 뿐이듯이 자기에게 그냥 이렇게 보는 그냥 비추는 그 마음 거울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그 마음 누구나 그렇게 먼저 보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렇게 그냥 비추어 본단 말이죠 해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런데 이제 1초도 안 돼가지고 곧장 보자마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그 자기 생각 자기 상 상으로 분별한 그 대상을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만나면 사실은 거긴 대상이 없어요 그냥 봄이 하나지 내가 저것을 본다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둘러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해야지 이거 듣습니까 설명하면 구질구질해지잖아요 말이 그냥 그냥 바로바로 확인되는 있는 그대로 이거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상을 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는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 다 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상이었고 세상도 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이런 내가 살고 있다 그게 다 자기 소설이에요 자기 상상이에요 그걸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겐 지옥 같은 생각을 진짜라고 믿어서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겐 모든 게 지옥처럼 느껴져요 한 생각 그냥 한 생각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놀랍다 이렇게 이 햇살을 맞으면서 이 시린 자연 하늘을 바람결을 이렇게 맞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참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해버리면 지저분한 구질구질한 말이 돼 이걸 놀랍다고 하든 경이롭다고 하든 찬란하다고 하든 이게 다 쓸 데가 없는 아주 있는 그대로를 되게 이렇게 제한하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 말로 가두잖아요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계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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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야 너 야 너 야 너 이러다가 사람은 한 번에 훅 가는 거야 오늘 갑자기 갑자기 뭐 큰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 너라고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너 엊그제 뭐 이상하게 기침 많이 했지 자생하게 봐 알 수 없어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나 의사나 아주 한의사라라면서 와서 옆에서 제가 보아니까 오래 못 살겠는데요 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인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 와서 에휴 오래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든지 예를 들어 그럼 그거는 그냥 어떤 한 명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 존재가 나한테서 그냥 한마디 말한 거 끝 그거잖아요 말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얼마 있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고 갔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관없을까요 우리 너무나도 상관이 크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을 사람한테 사기치는 게 너무 쉬워요 이거는 똑똑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대학교 교수님 아무리 합리적인 대학교 교수님이라도 똑같아요 그 사람한테 사기치려고 가서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가서 집안에 큰일 났다 큰 우한이 있다 한두 달 안에 큰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와서 겁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 휘두르지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처음에 막 화를 버럭내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혼자서 벌벌벌 떤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고 실제 신경 안 쓴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말에 크게 역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그 말에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듣고 크게 역매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겠죠 이 아름다운 햇살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니까요 분명히 어제 그 말 듣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듣자마자 바로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속죠 그만큼 우리는 모양의 세계 그거 누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 말을 내가 분별한 거잖아요 내가 의미부여한 거잖아요 내가 저 말이 진짜일 수도 있어 저 사람 형색을 보니까 약간 도인같이 생겼잖아 저 사람 말이 진짜일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형색부터가 이상하게 깨지지 싸이비 같다니만 또 싸이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나 다를 게 없다니까요 내가 그 의미를 내 쪽에서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상을 아상 악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상을 딱 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라니까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이야 이런 말 듣는 건 좋은 소리야 저런 말 듣는 건 안 좋은 소리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든 말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어요 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뚱뚱하다 이 소리를 막 소스레치기 싫어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뚱뚱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빼빼한 사람은 똑같은 말인데 나에게 부여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 전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에게서 나왔어요 내가 내가 모양으로 이 세상을 취한 거예요 여기 눈앞에서 만법 유식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 전체를 내가 분별 의식을 가지고 분별 상으로서 취한 거예요 세상은 이런 곳 이런 일은 좋은 일 저런 일은 나쁜 일 이런 정치인 좋은 사람 저런 정치인 나쁜 사람 이 나라는 좋은 나라 저 나라는 나쁜 나라 이 정교는 좋은 정교 저 정교는 나쁜 정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 게 바깥에 실제할까요? 그게 실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A라는 어떤 한 사람을 백 명이 다 다르게 판단해요 백 명이 다 다르게 판단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 동시에 어떤 사람은 최악이라고 봐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 아무나 딱 선정을 하면 그분이 우리나라 반은 욕하고 반은 잘했다고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욕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잘했다고 할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만든 세계라서 그래요 바깥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자기 분별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죠 자기 세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허상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내가 만든 그 허상의 세계가 외부에 실제한다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만든 세계인데 내가 만든 세계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상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눈뜬다면 모든 것이 자기 허망한 분별 망상일 뿐이라는 사실 분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디에 속겠어요 모든 분별된 모든 것들이 분별 따라갔기 이전 이 아무 일 없는 첫 번째 자리 모든 분별이 나온 그 바탕 텅 빈 정멸의 이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일이고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이 일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똑같은 부처고 분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할 거 다 하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의 통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는 분별할 거 다 해요 그러나 근원에서는 그 어떤 분별에도 끌려 다니지 않아요 분별은 필요에 따라서 이 현상 세계에서 그냥 분별해서 사는 것이지 그 근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범소유상 개시혐황인지를 자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누가 욕을 해도 욕을 해도 그 욕에 내가 의미부여를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 의미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지 않잖아요 누가 욕을 해도 아무리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떨 땐 욕 먹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땐 욕을 먹었는데 아무리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중심이 딱 잡혀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뭔가 컨디션 좋을 때는 누가 나한테 욕해도 그냥 귀엽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그냥 하루 종일 1년 3년 6시 5일 내 뛰어노는 거예요 내 뛰어노는데 엄마가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는 그 뛰어노는 게 막 짜증나가지고 막 화를 버럭내고 엄마가 갑자기 그날 너무 행복할 때는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와 천사가 저렇게 뛰어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이 뛰어노는 건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천사가 됐다가 어느 날은 막 괴로워지는 게 아니죠 본인이 마음이 열리면 게임을 하고 있어도 게임 재미있니 하고 같이 할까 이런다니까요 본인이 마음이 닦으면 게임하고 있는 게 아이를 죽이는 것 같아요 아기를 괴롭히고 아이에게 엄청난 몹쓸 짓을 내가 시키는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기 분별망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자기 필터로 자기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재해석해서 그 허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니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다면 곧 견성하게 된다 성품을 보게 된다 뭐가 성품이에요? 따로 성품이 없습니다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게 성품이지 괴로움이 없는 것이 성품이지 따로 성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파사, 샀땐 걸 깨뜨리면 곧장 바른 게 드러나지 바른 것은 바른 거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이게 다 바른 거예요 삼남상 전체가 바르단 말이에요 파사 현정할 때 현정 바른 것이 드러난다? 이미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파사가 안 되니까 삿된 걸 깨뜨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삿된 분별 망상 가지고 세상을 재해석해서 바라보니까 자기 식대로의 세상만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경전을 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경전은 뭐 별 얘기도 안 해놓고서 저렇게 대단하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언뜻 가볍게 설명했던 범소의상 개시어망이라는 이 삿국이 하나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런 설명으로도 부족해요 이거 그 어떤 말로도 찬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분별의 세계를 쫓아가면 좋은 걸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잖아요 왜? 분별상이라는 건 분별 둘로 나누어서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요 분별의 세계에서 분별의식으로 사는 허망한 중생들은 그러니까 평생 뭐만 하고 살아요? 좋은 거 취하는 놀이 싫은 거 없애버리는 놀이 근데 결국엔 우리는 다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가고 있으니까 다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비참하다고 느끼며 죽어간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런 곳이 되겠어요 진실을 모르면 근데 진실에 눈을 뜨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드러나 있는 언제나 드러나 있는 진실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 몸에 집착하지 않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참된 진실이 뭔지 그래서 상으로 재해석된 세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상으로 해석하기 이전의 본바탕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통으로 하나인 둘이 아닌 그냥 아무 일 없는 정멸의 이 텅 빈 고요함 눈앞을 사는 거예요 그걸 바로 무분별지라고 하고 반야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혜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죠 세상이 이 본문은 최상승이므로 최상승 본문이에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최상승 이상이 없다 이거 이상이 없다라고 이것도 또 말하면 오만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늘 어떤 자세였냐면 정말 이 공부는 대단하다 정말 너무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항상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원래 그게 불교 정신이에요 너무 위대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불교주의자가 아니다 난 무조건 이게 불교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진리니까 좋은 거지 그런데 만에 하나 이거보다 더 훌륭한 진리가 나타난다면 난 그걸로 갈아탈 거다 왜? 나는 불교가 지금 봤을 땐 최상의 진리라고 느끼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지 나는 불교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도 더 최상의 진리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게 불교인 거다 모든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불자는 불자라는데 불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불법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확인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불교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게 금강경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법회하고 공부하고 하면서도 법회하고 하면서도 더 훌륭한 게 있으면 나도 그걸로 갈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신 있게 이제는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최상승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알겠단 말이에요 경전에서 이게 최상승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위가 더 이상 없다 이게 다다 전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가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더 나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명백하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상승이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경전에서 최상승이라 해요 이것보다 더 여러분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게 무상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동등한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너무 오만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백하게 그러해요 이게 최상승 법문이에요 더가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이 법문은 최상승이에요 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하는 말로만 들려요 이게 진짜 최상승이구나 확인되면 그냥 이런 말들이 그냥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마 확증이라고 하겠죠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말을 너무나도 당차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법문은 최상승이므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법할 때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제 개인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스님이 지는 깨달았다는 얘기인가 자기는 부처라는 얘기인가 혹시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저라는 개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부는 개인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아예 아예가 없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깨달아요 개인이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깨닫는 내가 있고 깨닫는 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이라는 거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란 그래서 이 법 이것이야말로 최상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지혜를 그래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또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서랍니다 이게 정말 이래요 이게 작은 근기를 가진 사람은 이 공부 못해요 못해요 못하고 안 들려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사람들은 소화되는 거 머리로 이해되는 공부 외에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분별지를 분별하지 않는 공부를 어떻게 근처에나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희유한 공부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너무 희유한 공부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소화가 되지 않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이면 백 이 법문을 들으면 법문을 욕한단 말이에요 경전 같은 곳에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 노자 같은 데도 아마 그렇게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을 들으면 욕한다 오히려 비방한다 그리고 조금 근기가 높은 사람이 들으면 칭찬하고 가장 진짜 높은 근기의 사람이 들으면 이것이 정말 정말 진리구나 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회를 하고 하면서도요 문득문득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절 인연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막 직설을 해도 이것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듣고 이 공부를 해서 또 직접적으로 혜택을 얻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이 법문을 어쩌다가 한 번 그냥 어깨 너머로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타정교나 정교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 정말 욕을 하거나 속으로 욕만 하면 괜찮은데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또 이것이 자칫 많은 사람에게는 위험하게 들리거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자기 밥그릇을 뺏는 것처럼 들리거나 저런 얘기가 세상에 너무 많이 퍼지면 위험하게 들리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이 공부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그냥 막 법회 때 이렇게 막 하지만 이것을 그냥 저도 나름 순화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달마혈맥론이나 임재나 조주나 이런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야 나는 그래도 되게 점잖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완전 격식을 깨뜨리게 직설을 그냥 해버려요 수행한다고 조작하면서 수행하는 놈들 외도다 이런 식으로 그런 놈들은 지옥을 면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충격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공부가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근기인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근기에 맞게 고근기 정도보다 조금 앞서가는 정도의 얘기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이걸 삿대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이 근강경 같은 이런 육주당경 같은 이런 법문은요 최상승의 법문이기 때문에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라고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살압니다 작은 근기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공격을 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이럴 수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유하면 큰 용이 세상에 큰 비를 내릴 때 모든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마치 대추나무 잎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대승인이나 최상승인은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을 것입니다 이 법비가 내릴 때 근기가 좀 안 되는 사람 바다와 같이 마음이 드넓고 이걸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근기를 가진 사람 같으면 대승인이나 최상승인 정도가 되면 이 법문을 듣고 그냥 아주 환희심을 내서 그 법비를 흠뻑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비가 아무리 좋은 비라고 하더라도 법비가 내리더라도 이 육지에 내려가지고 어설프게 이제 막 법비가 오는데 인도에서는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기가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우기가 와서 갑자기 비가 막 확 내려버리면 그냥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쓸려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그러면 이 물이 바다에서는 아무리 와봐야 바다를 썰어가서 누굴 괴롭힌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지에서 그 물이 막 와버리면 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짐승이고 막 그냥 다 쓸어간단 말이죠 그런 걸 보니까 이 인도인들에게는 그런 비가 그렇게 막 우기가 우기가 한꺼번에 내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섭고 위험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근기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비라고 하더라도 법비를 막고 휩쓸려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는 너무 최상승의 법문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간 근기를 낮춰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게 법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낮은 근기에 맞춰서 법문하고 높은 근기 높은 근기에 맞춰서 법문하고 그래서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에 맞추어서 법문을 서라 하는 분이신 거죠 부처님은 그런가 하면 또 너무 선사스님들은 공부할 사람만 하자 해서 엘리트들만 데리고 공부하는 거였어가지고 아주 엘리트 위주의 법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쓰지 않고 곧바로 그냥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하고 곧바로 법을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처님 방식으로 대중설법을 하면서 또 이 선의 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방식과 근기를 맞추어서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기를 높였다 낮췄다 왔다 갔다 입하자세 세웠다 깨뜨렸다를 막 해가면서 법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높일라면 높이고 낮출라면 낮춰야 되는데 어떨 땐 낮췄다 어떨 땐 높였다 어떨 땐 세웠다 어떨 땐 깨뜨렸다 하니까 이게 이제 안목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는 저 양반은 자기가 오늘 이랬다 하고 다음 날은 또 그게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은 불성을 깨달으라 했다가 불성도 없다 그랬다가 윤회 없다 그랬다가 또 윤회 가지고 얘기를 막 방편에 설명을 하고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불교의 법을 쓰는 방법이에요 입하자세 방편을 세웠다가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하는 걸 통해서 다양한 근계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이 공부이고 이 법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승이나 최상승인은 금강경을 설하는 걸 들으면 바다에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게 다 그냥 바닷물의 그냥 하나가 되듯이 그냥 고스란히 흡수한단 말이에요 법문을 떨어지는 물이나 바다나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근기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이 경전이고 금강경이고 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